제가 여성의 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가장 멋있을 것 같다고 뽑아주셔서 저도 궁금해서 태어나보고 싶어요 아까의 회사에 질문에 제가男인이면素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男에 한번 생겨내려고 했었죠 오후에는 男에 생겨내면 누구를 좋아할 것 같고 유나가 1위였어요 유나가 1위였어요 유나가 1위였어요 유나가 1위였어요 여러분의 핵심은 여러분의 핵심은 아르트와 스타가 2위가 있어요 여러분의 핵심은 여러분의 핵심은 다른 팀의 멤버가 저는 2위의 질문에 대해서 どちらか을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핵심은 여러분의 핵심은 여러분의 핵심은 모든 팀의 핵심을 여러분이 핵심은 무너9명에 では、いきますよ。第1幕から。 勝利したチームには。